아 여기까지 아쉬워요 아까 전에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혹시 동생이 있어요? 동생 있습니까? 동생 몇 명 있어요? 한 명 더 생길 거예요 아버지 선물을 꼭 드리세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귀가 불을 잇고 있는데 참고자 또 어린이 친구 또 있어요 좋습니다 아 근데 저희 냉정합니다 진짜로 5만원 받아가기 힘들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11살 친구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? 사이의 댄 댄 좋습니다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에 적으니까 적어보시고 준비됐죠?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좋습니다 카메라 딱 보고 사이의 댄 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최애한 행운 참가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네 네 다시 보내 도세요 I like that, I like that 좀 좋아 baby 내 맘에 다 우리 아래로 1, 2, 3, 2, 4 That's that I like that, that's that I like that baby That's that I like that, it's like that, it's all That's that I like that, that's that I like that, baby That's that I like that, it's like that, it's all You want some more, you want some more, you want some more That's that I like that, it's all